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떡상 떡상 떡만큼 진 아주 든든한 우리 이향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향영입니다. 끝나자마자 머니투데이 가신 거예요? 네. 좀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딱 시간 내면 보내드려야 돼요. 많이 들어가죠, 그럼. 자, 그러면 어떻게 뭐 FMC부터 얘기 갑니까? 아니면 미국 증시 마감상황부터 좀 볼까요? 네, 증시 마감상황은 잠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FMC에서 무슨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지 그건 나중에 보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국 오늘도 다우지스는 사상채효과 같고요. 3만 3천 포인트로 넘어섰습니다. 아닌데 우리 이 교수님 나오는 날마다 오르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빠질 때는 안 나오시나? 그거 약간 운빨은 있지만...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지금 한 20일쯤 됐네요. 오늘 날짜도 3월 18일 모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보면 좀 흥미로운 건가요. 다우지스는 오늘까지 장중 기준으로 보면 24번째 사상채효과를 갖고 있고요. 장중 기준으로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15번째가 갔을 겁니다, 오늘. 물론 S&P 100도 구원조를 갖고 나스당은 약간 모자르지만 그만큼 시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느끼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소위 사업개맹 분들이 느끼는 것은 시장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렇죠. 그러고 있거든요. 그것은 냉정히 보면 너무 한두 종목에 그것도 성장 섹터에 있는 조직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지 않나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은 10% 떨어지는 것도 있고 꽤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테슬라 이런 거? 네. 테슬라도 조금 떨어진 거죠. 꽤 떨어졌지만 그렇게 아주 결코 먼 건 아니지 않거든요. 하여튼 테슬라도 진짜 좋으시면 걱정할 게 없겠지만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계신 분은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이요.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우지스가 연초 대비 9.24%가 올라갔습니다. S&P업이 7.39고요. 나스닥이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 화요일만 하더라도 푹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10% 떨어지면서 조정이었거든요. 마이너스 한 4% 가치가 갔는데요. 그 동안 또 지난주에 계속 반등하면서 나스닥도 연초 대비 6.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꽤 높은 거다라고 일단. 지금 금리가 폭등해서 지금 1.6인데. 그러니까요. 기준금리는 제로화 아닙니다. 그런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데 너무 눈높이 높아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한두 종목에 몰입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가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론 파월 의장이 얘기, 경제학자나 이런 통화를 전문한 높은 지식 있는 사람이 많이 좋은 얘기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오늘 나오셔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강한 경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고용 시장도 올해 말에 4.6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67을 얘기하는데 5%가 완전 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도 얼추 흔히 얘기하는 완전 고용까지 연말에 간다는 거가 되겠고요. 물론 작년 초까지는 3.5목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완전 완벽한 고용 시장인데 그건 내년에 간다는 얘기니까 1년 정도 땡겼습니다. 지금이요. 그렇지만 결론은 뭐다? 자기가 이런 기대가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내 눈을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를. 그러면 그때 우리의 기존의 스탠스를 바꿀지를 조금 고려해보겠다. 결론을 보면 내년 이 사람의 지금 얘기는 2023년까지 금리 변화가 없다. 라는 얘기가 오늘 키워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사실 오후 1, 2시까지 금리가 올랐다가 조금 주층. 그래도 어제보다는 올랐지만 금리가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은 입이 열려 있으면 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스테이트 스트릿의 이 사람입니다. 뭐냐면 투자자라든가 시장이 바라는 가장 완벽한 오늘 문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표현을 보면. 뭐냐면 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심지어는 자산가격 이런 거에 상관없이 통화정책은 상당 기간 우호적일 것이다. 이것이 그냥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했던 사람은 저분이군요. CNBC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스트릿이 여러분 저게 뭐냐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스파이라고 하시잖아요. SNP500을 하여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태플루가 SNP500을 추정하는 스파이거든요. SPY. 그 운영사입니다. 그리고 3위의 운영사입니다. 전 세계 3위가. 미국 기준 3위. 1위는 블랙락. 2위는 웽가드. 3위가 스테이트 스트릿인데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점도표 얘기하신 분은 많이 있습니다. 점도표가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지금 18명의 연준 의원이 앞으로의 전망을 몇 퍼센트 포인트다라고 찍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18명이 계속 모일 때마다 찍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 제일 왼쪽은 2021년 말입니다. 다 그냥 제로죠. 현재 최저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들이고요. 2021년 되면 4명 정도가 지금부터 위라고 찍었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올린다는 거죠. 네. 4명이고요. 3년이면 여기서 7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이게 3개월 전을 보셔야 되는 3개월 전에는 각각 1명과 5명이었어요. 그렇죠.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롬 파월은 23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이런 게 더 올라가고 그러면 아마 내년이나 이 정도는 조금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2022년 하반기나. 네. 이 그림이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될 겁니다. 그 정도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리서치센터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나 경제학 이코노미스트라는 분이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 정도면 차고 넘친다고 보고 있고요. FMC라는 얘기는요. 이 교수님이 대단하시네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에 대우증권에서 엄청난 내공을 보여주셨던 리서치 출신이시거든요. 그런데 난 이 정도까지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그 이상은 모르고 그 이상의 얘기면 너무 말이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돈 되는 얘기하자는 얘기시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팬덤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핵심이 아니고 오늘 이 모든 결론은 너희들은 경제활동도 재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있죠. 오늘 이 얘기는. 금리에 조금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한번 제가 정프로님한테 지난주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여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행 관련된 게 뭐가 있나 또 찾아봤어요. 여행 관련되면 어딘가 여러분들도 사이트에서 찾아볼 거 아닙니까? 예약을 하려고. 네. 부킹도 하고 그러면 대부분이 많이 하시는 거죠. 익스피디아 요즘 많이 하시고요. 익스피디아. 트립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도 광고 엄청 하잖아요. 네. 그리고 호텔스 닷컴 뭐 이렇게 요즘은 별로 안 하지만. 요즘 광고 없죠. 거의. 이제 광고 늘어날 겁니다. 조금 하반기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거가 모든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익스피디아입니다. 이게 트립하고도 우리나라 게 아니거든요. 호텔스 닷컴도 이런 것들이. 이게 보면 전 세계에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거가 익스피디아랑 부킹홀딩스 닷컴인데요. 그냥 사상채효가라고 보시면 돼요. 트립 어드바이전가 그거는 딴 데예요? 그건 부킹홀딩스 그거입니다. 아 부킹홀딩스. 네. 두 군데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사상채효가군요. 네. 오늘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번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국 테슬라가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올해는 GM과 포드라우가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GM 같은 건 또 3, 4% 쭉 올라가는. GM도 사상채효가예요? 요즘 또 하나가 GM의 이런 것들은 사실 사상채효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만사 때 이게 또 정부의. 최근 들어서 최고가? 네. 그런 거죠. 52주 최고가? 네. 그리고 예전에 GM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요즘 폭스바겐이 또 잘 나가는 거 아실 것 같고요. 하나 더 참고적으로 아마 여기도 벌써 채팅창에서 질문하신 분 많이 나오시던데요. 이건 약간 이런 시장에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지난주 제가 나왔을 때가 딱 쿠팡이 상장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밤을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오늘 보면 한 번 그림 한 번 보여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쿠팡이 지난번에 35달러의 IPO. 저희가 말씀드릴 때보다 1달러 더 높게 IPO가 붙었어요. 그래갖고 장중에 69달러까지 10달러까지 가서 이게 한국 돈으로 110조 원? 뭐 그 정도까지 가는데 지금 주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요. 물론 이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셔야 되겠는데. 이거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뉴스에는 별로 다루지 않던데. 이게 이제 라커물랑 해제 이런 거는 더 프로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90일, 180일. 우리나라는 청약할 때 기관 투자자한테 접수를 받거든요. 한 달, 세 달, 6개월 이렇게 내가 그럼 더 많이 주나. 기존 직원들의 집은 예전에서 1년 그런 게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런 것들이 나라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미리 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데 쿠팡이요. 제가 이제 정확한 내부 사정은 모르겠는데 이번에 쿠팡이 상장이 전에 직원들한테 나눠준 물량이 이렇게 뉴스가 크게 됐었는데 그 물량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첫 거래가 성사된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 날에 80개 줬어요. 조건은 IPO 가격 그 이상으로. 그런데 IPO를 제가 얼마 직원들한테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35달러였잖아요. 풀리는 물량이 오늘 3,4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3,400만 주가 생각보다 다른 데는 다 다르지만 오늘 밤부터 거래가 되거든요. 오늘 밤부터.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첫 거래가 찍고 3일 지난 그 다음 날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밤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최근에 어제 오늘 많이 떨어져요. 고 물량이 나올 걸 알고 어제 또 파는 사람이 있나 보죠. 그게 이제 지난주 토요일 금요일 날 이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미리 얘기했는데 잘 몰랐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혹시 쿠팡에 국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TV로 좀 알려드렸고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술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보면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약간 부진했고요. 소위 성장주라는 것들이 좀 부진했고요. 그 와중에 특히 최근에 3개월 보면 어떤 게 강했냐면 경기 민감 섹터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금융주, 산업주잖아요. 밑에 세 개입니다. 밑에 세 개. 밑에 세 개가 최근 3개월 동안 80%, 40%, 25%. 3개월 동안 두 번째 클럽인데요. 14%, 17%, 7%씩 오른 반면에 제일 위에 있는 거 보십시오. 제일 위에 있는 게 S&P500은 6개월 동안에 38%, 3개월 동안에 5% 오른 반면에. 6개월 동안 에너지가 80%나 올랐어요?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엑션모빌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캐터필러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굴삭기. 그게 난리 났죠, 지금. 그런데 보시면 3개월 동안 이들은 테크가 1% 올랐고 그나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9% 올랐는데 이건 디즈니 형님 덕분에 올라갔는데. 여튼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경기 민감 센터가 좋긴 좋은데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가 오른쪽에 있는 표입니다. 오른쪽에. 그거 잘 설명드리겠는데요. 12개월 이상 실적 기준인 PR이 지금 S&P500이 21배까지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갔지만 이익점이 워낙 빠르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테크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디즈니, 페이스북, 아마존. 아니, 죄송합니다. 아마존이 아니라 구글까지 포함되는데 각각 25배에서 22배입니다. 비싸죠. 비싸 보이지만 밑에 거 보십시오. 에너지도 24배가 됐어요. 산업자도 24배가 됐어요. 주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네. 금융주는 약간 예외지만 금융주는 15배였는데요. 밑에 거들은 많이 올랐고 이익 전망도 작년부터 올라갔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빠르게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것은 테크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데 다만 로테이션 때문에, 섹터 로스테이 때문에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죠, 그 얘기.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테크업, 낼름팔고 또 기술주를 올려, 경기 민감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저라면 좀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장은 내일부터 올라갈지 오늘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빅테크 기업이 비싸다는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정유주하고 빅테크 기업들하고 차이가 없다. 밸류에이션이 지금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잖아. 흥미롭죠, 이게요. 그다음은 표를 세 개를 준비해봤는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끝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위 팡이라는 것들, 팡, A, A, N, G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세 표를 비교를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는 매출입니다, 매출. 기업은 매출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개, 이 다섯 개요. 애플은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칼럼을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칼럼인데요. 두 번째 칼럼이 2021년의 매출 증가율, 첫 번째 칼럼이 2020년의 매출 증가율이 되겠는데요. 한결같이 15에서 20%대 매출이 계속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출 따지더라도 여타 대한민국의 모든 섹터 중에서 이들만큼 확실하게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이 필요 없습니다. 확실하게 수치를 계속 찢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다는 애널리스트를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순 현금 흐름입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인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역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들이 15%, 20% 늘어나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 특히 아마존 같은 게 요즘 재미없지만 30%에서 40%까지 프리 캐시 플로우가.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거는 투자 의견이 되겠는데 압도적으로 매도 의견 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존이나 알파벳, 특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도 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글도 요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표 주가가의 계리율인데 이 부분에 가면 나는 한국에서 주식하셨던 분들은 저게 어떻게 믿냐고 그러지만 미국 주식은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애널리스트 의견이 중요한데 목표 주가의 계리율이 평균 최저가 구글이 13%. 많이 올랐거든요, 구글은. 사상 최후가 수준이라서 13%고 나머지는 25%에서 30%가 넘는 목표 주가의 계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최소한 고생하신다. 짜증난다 하시는 분들은 짜증을 좀 거두셔야 되겠습니다.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나왔던 유동훈 본부장하고 별이 비슷한 말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절대 주도주 저거 지금 다 버려야 될 때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버리면 작은 주식은 버리고 나서 올라도 괜찮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이잖아요. 아시는 기업인데 팔고 올라가면 지상 최대의 스트레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스트레스. 내가 네이버 싸게 팔아서 진짜 스트레스 받은 예전에. 아, 그러세요? 오랜 경험을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는 사고 나서 떨어질 때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뻔히 자기가 아는 주식. 맨날 쓰고 있는 기업인데 팔고 올라가면 진짜 그거를 따라갈 스트레스는 없는 거죠.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앞에서는 너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네이버 팔고 있잖아. 예전에 네이버 팔고 포털을 다음으로 바꿔봤거든. 짜증나서 다시 네이버로 갔어. 지금 추가적으로 탐니 얘기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물론 이건 희망의 목소리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참고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월급에서 제일 높게 연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데가 JP 머금과 골드만 쌓습니다. 4400에서 4300 수준인데. 이제 탐니는 무슨 손이냐. 상반기에 6월까지 4300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4300? 네. 그것도 이번에는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부터 기술주는 이 양반은 바닥을 쳤다는 얘기. 기술주요. 바닥을 쳤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의 중심은 아직 그것보다는 경기 민감주지만 그것들도 바닥을 쳤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에너지나 금융주를 사라는 거가 되겠는데요. 이유는 빠른 백신 접종. 제롬 파월도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흥미로운 건 미국인들이 쉽게 표현을 더 이렇게 하는 거죠. 디지털 라이프에서 아날로그 라이프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장도 회사도 한번 가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실적 예상이 진짜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미국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가장 강한 이유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실적 전망이 상행되고 있다. 그게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분은 차트 분석도 가끔 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분의 시각으로 보면 작년 여름부터 주가 반등할 때 한 차례 크게 올라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흔히 얘기해서 조종을 보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가격 및 기간 조종을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몇 퍼센트씩 정확히 올라갔냐면 물론 어거지로 계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차트 보이시면 딱 아실 텐데요. 한 10%씩 올라갔다는 겁니다. 조종 후 10% 한 번 가격 및 기간 조종을 보인 다음에 그다음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데 그게 그래서 이번에 4,30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지금 이분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당장이 아니더라도 좀 더 추가적으로 이 전 그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이거든요. 4,300으로 쭉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기간적으로 보면 이번에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4,300이라면 10%를 안 지면 현재 대비 한 9% 정도? 이렇게 강한 의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국 분인데 사실 맨허탄 월스트리트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JP Morgan의 수석 투자 전략가 있습니다. 한국계세요? 명령 있는 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거를 그럼 어떤 주식이나 ETF 이런 거 괜찮은지 큰 그림에서만 아주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역시 바깥으로 나가는 게임이거든요. 앞서 말해서 여행주 이런 거 다 포함된 거. 제가 3주째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PEJ라는 거 ETF가 있어요. 아, PEJ.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금 살아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레저 엔터테인먼트죠. 그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 디즈니부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이제 그다음 거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그럼 이제 게임도 여전히 하는 거고 코카콜라도 마시고 나가려면 운동화도 사줘야 되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사는 건데 필수소비제, 임의소비제, 내구성소비제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제가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요. 그러니까 나이키도 포함되고 GM도 포함되고 테슬라도 포함된 건데요. 아예 YK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신고가 영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데 지금 있어요. 이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대충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지만 가구 수로요. 가구는 혼자 살아도 한 가구잖아요. 하우스 홀드니까. 가구 수가 늘어나죠. 네. 가구 수가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한 가구당? 그러니까 미국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제가 통계를 못 봤는데 애들이 있는 가구보다 반려견, 반려묘 있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청보호자 분들도 많은 직급들에 해당되시면 엄청 돈을 쓰잖아요. 그거 관련된 이태업원은 잠깐 소개해드리면 PAWZ라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펫케어입니다. 펫케어.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거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의약품도 들어가고요. 조에티스라는 게 세계 최대의 그런 수의가 약품회사거든요. 거기다가 그 관련된 물건 파는 거, 사료 파는 거 전부 다 들어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핫하지 않을까. 하기가 제 이발비보다 우리 몽쿠리 이발비가 훨씬 싸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다만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아시지만, 이 역회 관련된 브랜드 아시는 분, 본인 강아지를 사주는 사료 이름을 알지만 브랜드를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PAWZ. 이게 어떤 분이 결국 이게 개잡주 아니냐. 개랑 이것저것 관련되어 있는데. 아니, 개잡주라뇨. 아니, 그런 말씀하십니까. 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모여있는.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이십니까? 진짜 개잡주. 개잡주. 진짜. 센스가 역시 너무 재미있으시죠. 자, 우리 이항영 대표님은 또 얼른 가셔야 되니까요. 머리카락의 방송에 또 가셔야 되니까.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미주미의 이항영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해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그냥 한 번쯤은 hör Yuumi